어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금방 말씀을 나눌 미국 올랜드에 있는 최인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래요 아주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 수업도 수업이지만 체육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 나이에 에너지가 넘치는데 뛰어다녀야죠 그런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들들 중에 막내가 있는데 이 신우기기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딱해 보여서 야 신우가 니가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해 줄게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교회 근처로 계속 도는 것은 하면 돼 알겠어? 여러분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이에요? 빨리 가! 아빠 마음 바뀌기 전에 너무 좋아합니다 총알같이 훅 사라져서 그 자전거를 탈 아이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좋았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빠 왜 그래 아빠 타혁아 바람 아무리 넣어도 바람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또 제대로 한 거 맞아? 펌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빵꾸가 난 거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타이어에 그 못이 박혀 가지고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당장 타고 싶은데 이게 이 상태가 되니까 막 너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신우가 괜찮아? 아빠가 지금 이거 필요한 부품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차를 몰고 가까운 곳에 가서 물품을 사가지고 와서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고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을 줄 몰라요 지금 밖에서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이 일을 펌프를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대면 되는데 여러분 빵꾸가 나버리니까 이제 자기의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들은 스스로 그것을 살 돈도 없고 사러 갈 차도 없고 그것을 고칠 만한 재능도 없지만 여러분 아빠가 그것을 다 할 줄 아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요리해서 먹나요? 그렇지 않죠? 모르겠어요 라면? 계란후라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 해 먹어야 하면 정말 그 정도 밖에 못 할 건데 여러분 옆에 엄마가 계시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떡볶이, 육개장, 김치찌개 여러분 뭐든지 엄마가 옆에 계시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역사는 오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있는 여기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245년 정도 돼요 한국에 비하면 너무 짧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전쟁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225번 예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예요 그 많은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럽은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독일이었는데 이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많은 제재를 가했고 또 혹시나 다시 전쟁을 일으킬까봐 다른 나라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39년도에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점령당한 나라가 폴란드였어요 여러분 폴란드를 독일이 점령을 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이 세계 1차 대전에 대한 악몽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두려워하고 그냥 야 독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폴란드까지만 봐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한 나라 더 한 나라 더 점령을 하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프랑스조차 독일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많은 군대를 보강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독일이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프랑스를 침투하고 프랑스가 지키고 있는 저지선을 돌아서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이런 프랑스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프랑스가 넘어가니까 유럽 그 대륙에 남은 나라든 남아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곳 영국이 남았어요 그런데 독일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제는 영국은 그 도보 해업 건너편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영국에 있는 모든 해군들을 격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는 독일이 정비가 끝나고 나니까 또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폭격을 해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스러웠고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대항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항전을 했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영국은 새로운 수상을 뽑았어요 그 수상의 이름은 유명한 처칠 수상이죠 그런데 그 처칠 수상은 많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독일과 싸워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개입하지 않은 저기 대서양 건너편에 미국이 이 전쟁에 우리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칠 수상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베트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론 미국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처칠 수상이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서 대통령 카카 영국까지 넘어가면 이제 미국은 홀로 싸워야 됩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전쟁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유럽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전쟁에 참가했어요 그때부터 세계 2차 대전의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유럽에 있는 독일과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아시아는 또 다른 나라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일본에게 먹혔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고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웠고 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독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개입을 하면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한꺼번에 두 나라와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인데 여러분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예 맞아요 우리 한국에 독립했던 날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좀 더 크면 나아질 거야 아니면 혹은 내가 좀 더 뭔가를 많이 갖춰지면 문제가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여러분이 크면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또 많은 것을 갖추면 그만큼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라서 청년이 되면 또 청년에 해당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어른으로서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삶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여러분 그때 내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두뇌를 연구를 했대요 근데 사람의 두뇌는 어떤 일들을 물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두려움을 있게 만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문제나 어려움들을 목격을 하고 하면 끔찍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이나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끔찍하죠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하고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항상 자기와는 거리가 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졸아서 그랬을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속도 위반을 해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2012년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영어 캠프를 갔어요 예 미국의 많은 대학생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멕시코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시기에 멕시코 정부하고 또 멕시코에 있는 마약 깽단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깽단들이 자기들을 소탕하려는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모든 시민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버스를 불태우고 정말 악랄하게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의 모든 학교들이 멕시코와 가지고 있던 교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멕시코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지금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와의 어떤 단절된 상태니까 그들이 굉장히 마음에서 답답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아이와이프 영어 캠프를 준비를 해서 멕시코에 가려는 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때 멕시코 정부에서도 정말 이 캠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아 치안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경찰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버스가 내려와서 학교에 도착하고 또 숙소에 가고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멕시코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생겼어요 멕시코에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함께 갔던 버스들이 고장이 나서 자꾸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들이 자꾸 멈추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또 나라 다르다 보니까 통신도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의논을 하던 가운데 우리가 한 팀이 먼저 국경으로 빨리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세 분 해서 그때 한 목사님의 차로 저희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캠프하고 또 그때도 새벽 2시 반이었나 그 정도 됐는데 피곤해서 뒤에서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깜짝 놀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누가 총을 쏜 줄 알았어요 눈을 떠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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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약간 졸리셔서 그 도로에 그 중앙 도로가 중앙 분리대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를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뒷바퀴가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우리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제 도로 오른쪽으로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러분 거기 어딘지 아세요 누에보 라레도 라는 도시였어요 멕시코 쪽에서 미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 였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무서운 도시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어 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설명서를 보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쭉 오더니 저희 차 뒤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니까 그 딱 서서 두 남자가 그 핸들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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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는 거예요 도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되게 험상굳게 생겼어요 마음이 섬뜩하죠 왜 이미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야 이거 진짜 이 깽단들 아니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최대한 튀어나온 척 하면서 아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꿈쩍도 안 하고 한참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쑥 차 시동을 걸고 떠나더라구요 여러분 제 마음에서 굉장히 섬뜩했어요 전화를 꺼냈어요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아 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국경을 가다가 여기 지금 차가 빵꾸가 나서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상한 차가 우리를 쳐다보다가 갔는데 혹시 우리를 에스코트하던 그 경찰이들 버스 그중에 한 대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경찰이들에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래 이제 끊고 야 이거 빨리 갈아야 되는데 빨리 갈아야 되는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아 예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경찰들이 안 간다 그럽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아 경찰이 무섭다고 죽을라면 니 혼자 죽으라고 안 간답니다 예 여러분 황당하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 소리가 나면서 딱 쳐다보니까 여러분 큰 Im 피커트럭 한 대랑 아까 우리 차 뒤에 서 있다가 떠났던 그 차가 쑥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우리 차를 딱 바로 맞는데 여러분 제가 전화기를 쑥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차 문들이 딱 열리면서 여러분 깽난들이 10명이 넘는 깽난들이 다 총을 들고 우리를 겨누면서 접어 접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한 목사님은 차 밑에서 그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밑에 있고 한 목사님은 뒷좌석에서 그냥 열린 트렁크로 쳐다보고 있고 다른 목사님 한 분과 저는 벽을 뒤에 벽을 두고 딱 서 있는데 여러분 그때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갑자기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서만 보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 이제 두뇌가 멈춘 거죠. 근데 총을 들고 이렇게 막 오는 깽단들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뉴스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그런 것들 소식들이 쫙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죽었구나 어디부터 쏠까 이 무자비한 깽단들 사람 그냥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 죽이고 하는 사람들 어디부터 쏠까 그럼 이들이 한 명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총을 나한테 딱 대면서 스페니쉬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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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 저는 스페니쉬를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어려워하니까 그 깽단이 갑자기 잘 좋지 않은 발음으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야 이때 진짜 우리 말을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리는 미국에서 멕시코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들의 동중심이나 얻어볼까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보니까 그 깽단이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아 어디를 쏠까 여러분 진짜 저희들은 그때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 깽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사악한 거예요. 마치 쥐가 고양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고양이가 이 쥐를 어떻게 해치울까 어떤 그 고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더니 그 깽단 한 명이 총을 나한테 딱 들이대면서 한 손에는 총 다른 손에는 우리가 멕시코에서 미국에 가져가려고 샀던 포도 쏘다가 트렁크에 실려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딱 한 손에 들고 총 한 다른 손에 들고 저한테 딱 대면서 음 나 이거 마셔도 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돼! 우리 마누라 주려고 그래!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드시죠! 아이고 드시죠! 당연히 드셔도 되죠! 저한테 그라샤 사는 거예요. 그건 고맙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지? 우리를 좀 갖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한 명이 총 한 손에는 총 다른 손에는 그 여섯 개 들어있는 똑같은 쏟아팩을 딱 들고 오더니 나한테 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유 가져가십시오. 드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혼돈스러웠어요. 왜 이러지? 마음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그들이 갑자기 전부 다 차에 다시 타더니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과 나랑 서서 그들이 떠나는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10초? 15초? 계속 멍하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짐이나 가방이나 차를 가져가버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까지 납치해 갈 수도 있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상황 이어야 되는데 그냥 포도맛나는 음료수 몇 개만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1분 만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바로 복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이게 내 삶에 정말 내 앞에 펼쳐지는가? 사실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하필 타이어 빵꾸가 제일 위험한 도시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10편 40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0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국해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어요. 웅덩이 아시죠? 큰 구멍이죠. 여러분 누가 웅덩이에 빠지는 웅덩이가 있는 것을 알고 빠지겠어요. 나름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안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수렁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겠죠. 또 성경에 기가 막힐 웅덩이라 나와 있죠. 기가 막힌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봐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마치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겪었던 것처럼 정말? 정말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다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지금은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나중에 네가 커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간다고 치자. 만약에 그곳에서 네가 길에서 사자를 홀로 만난다면 그땐 너 어떻게 할래? 부모님이 널 지켜줄 수 있겠어? 누가 널 지켜줄 수 있겠어? 아무도 널 지켜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널 지켜줄 수 있어. 문제는 그때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르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아니었고 여러분 사자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일이 정말 나로서는 결코 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될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애플 아세요? 사과 말고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것 들고 와서 아이폰입니다.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전화를 이렇게 듣고 했었는데 어느 날 여기에다가 전화지 컴퓨터지 또 음악이지 다 집어넣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주 혁신적이었죠.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명예를 얻었고 여러분 가장 혁신적인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고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은 죽었어요. 최장암이 걸린 거예요. 암 중에서도 최장암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돈도 많고 이 사람 돕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큰 병원 좋은 병원 다 있었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왔을 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죽었죠. 목사님이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은 최요한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는 방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어느 날 마음을 한 번 바꾸고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단계성계 한 번 가고 싶다 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단계성두사를 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거기서 잤는데 새벽에 다리가 따끔한 거예요. 어 뭐지 목인가 여러분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다리를 몇 번 긁어주고 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요. 어 성교사님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아침 안 먹고 좀 쉬어도 될까요? 아 그래? 몸이 어떤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좀 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라 그럼. 여러분 다른 단계성교사가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최요한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성교사님 성교사님 요한이 여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성교사님은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딱 여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몸에 격렬을 일으키고 있는 최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아 정신 차려 요한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요한은 깨질 않았어요. 성교사님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몸을 계속 두들기면서 요한아 요한아 감사하게도 그때 성교사님의 소리가 좀 들렸대요. 그래서 최요한이 눈을 떴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예요? 성교사님은 정신을 차린 최요한을 업고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막 가는데 최요한이 몸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요한도 너 몸 어때? 모르겠어요.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택시 안에서 최요한이 몸이 다시 격련을 익히면서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집으로 가던 택시를 돌려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증상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최요한을 또 검사를 시작했고 그때 이 검사를 받아본 의사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어요? 최요한은 정갈의 독에 쏘였습니다. 그 독은 이미 최요한의 몸을 파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피가 붓기 시작했고 이가 격련을 익히고 정신했던 것은 심장에 멈췄던 겁니다. 우리가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던 겁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성교사님 빌었으면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성교사님은 최요한을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전 병원에 가서 가져온 진찰서를 보여주니까 간호사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미 죽은 사람이네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자리 없어요. 성교사님이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침대 병원 침대 하나라도 내어주세요. 여러분 간호사들이 마지 못해서 그 최요한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최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 희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이거 전화 한국에 있는 박목사님이야. 요한아 박목사님 너랑 통화하고 싶대. 너 이거 잘 들어. 요한아 꼭 너 잘 들어야 돼. 하면서 그 전화기를 최요한의 귀에 대어줬어요. 목사님 요한아 내 말 들려? 네. 요한아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정갈에게 쏘였대. 그래서 너의 온몸에 독이 퍼졌어. 요한아 그래서 너는 그 독을 이길 힘을 이미 잃은 거야. 근데 요한아 난 목사야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봐.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았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았어. 그곳에 요하를 악마하면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하셨어. 요한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을 악마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이 독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넌 살 거야. 요한아 네가 이걸 믿으면 돼. 하나님을 악마하면 돼. 네 목사님 그래 요한아 너희 위해 기도할게. 다음에 보자. 통화를 마쳤어요. 여러분 힘없이 죽어가던 요한은 생각을 했어요. 다 내가 죽는다 하는구나. 의사도 병원도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근데 목사님 내가 산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악마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네. 하나님을 악마하자. 여러분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간호사들은 최여한이 죽은 줄 알고 다가왔어요. 여러분 심장 박동기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왜 이게 정상이지? 기계가 잘못됐네. 껐다 켰어요. 정상인 거예요. 껐다 켰어요. 정상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는 뛰었습니다. 의사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이제 죽었어? 아니요. 반대예요. 정상이에요. 말도 안 돼. 내가 가볼게.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최여한을 보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상인 거예요. 최여한이 살았어요. 독을 이겼어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최여한이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니까 그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 물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들도 내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그 위에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8.31절에 그런 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구세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은 여러분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반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